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성센스티블레이디라고 합니다. 저희가 원래 6명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오늘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4명이서 진행하느라 빈자리가 조금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힘들게 좀 재밌게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많이 호응해주시고 박수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2부까지 진행할 거니까요. 어디 가시지 마시고 계속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그럼 다음 곡 할까요? 네, 저희 다음 곡은 네, 나랑 사귈래예요. 박수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생! 고생! 2, 2, 3, 2, 3, 4, 5, 5, 6, 7, 8, 8, 8, 9,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